뭐 하하하하 아니 왜 어쩔 얼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야 아니 근데 또 어깨 또 어떻게 넓어 어깨 넓고 하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얼굴 태어나는 거야 얼굴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쑥스러워요. 그치? 조라이도 드셔라? 파인은? 소주 한 병 반? 저 자유선들이 노래 안 와. 만난이라는 노래. 맞아. 똑똑하다. 파마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그거 훅 하시는 거예요. 끊어봐. 끊어봐. 만져봐요? 만져봐. 막 만져봐. 그게 다 아줌마 거야. 다 아줌마 거래. 다 아줌마 거래. 이것도 다 아줌마 거야. 내 소품 아니야. 계속 관심의 상징이고 자신의 매력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얼굴 참지해. 성향이 강합니다. 근데 길이 일단 되게 쭉 뻗어 있잖아요.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이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뱀이 지금 이거 서해 있죠? 네. 두 마리. 두 마리야 심지어. 자. 뱀은 근데 저 지금 그림만 얼른 들여봐. 이렇게 увидимся. 그림만 얼른 들게. 누구야. 끝내 생각날 땐요